안녕하세요. 문화선생님 입니다. 계속 시작해 볼게요. 벌써 네번째 시간이죠? 네번째 시간이고 이번에 보급로를 빨리 연결해서 더 빨리 건축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퀘스트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는군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퍽에 아마 이게 있을 거에요. 규형 교역소를 할 수 있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마을 이거죠. 이거 하려면 큰일났네. 매력 6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매력 3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최대한 와 이거 어떡하나 매력을 6까지 올리려면 레벨이 최대한 일단 4 5 6 하고 저걸 찍으려면 7개 레벨이 4나 올라야 되요. 와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 퀘스트 보다 레벨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볼게요. 음 오벌랜드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아 또 멀군요. 어쩔 수 없네요. 가야죠 뭐. 아 가서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매력 좀 올릴걸 그랬네요. 아 참 매력을 좀 올릴걸. 이게 저게 돼 있어야지 좋은데 자 로딩시간이 좀 줄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옵션에서 아 울트라에서 좀 하이로 그냥 바꿨어요. 로딩시간 절반으로 줄은 것 같네요. 가봅시다. 자 뭐가 있을지 아 무기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아 자 이런데 뭐 또 차고 오지 저런데 뭐 뭡니까 이상 두더지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가는 길에 뭐 이런 거 찍어줄 거 하는 거 좋아요. 발견하는 것도 좋으니까 아 뭔가 발견했대요 또. 이거 뭐 있나요. 오 아 이거 뭐죠. 알아요. 스카이림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알죠. 베데사 게임 열쇠 여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됐고 잠깐 뭐 무기가 좀 아 지금 뭐가 달려오고 있죠. 뭐가 잘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금 아 이거구나 22 아 10mm 아 지금 조금 총알이 많이 없어서 이걸 계속 써야겠네요. 10, 19 아 뭐야 됐죠. 어 여기 두더지 고기가 많았던 것 두더지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있나요. 없고 담뱃값 뭐야 지금 여기가 사실 컴퓨터 화면이 어둡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컴퓨터 모니터 있는데가 지금 주말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금 컴퓨터로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조명을 좀 켜게요. 하하 나쁘지 않네요. 아 너무너무 잘 쌌는데 지금 순식간 너무 잘 쌌는데 하하 아 뭐야 아 나오기도 전 내가 죽여버렸구나 뭐죠 원자 자녀들 조리대 아니 한글화가 다 안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예전에 했던건 한글화가 완전 다 됐었는데 이게 DLC때문에 그런지 한글화를 다시 받았는데도 좀 뭔가 어색합니다 어디갔어 아이씨 어우 우리 우리 강아지 공격력이 나름 나쁘지 않네요 자 됐고 자 피켜봐 빨리 피켜봐 아 이마 원자 자녀들 아 총알 총알이 꼭 필요해요 지금 총알이 총알이 생각보다 여유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배그나 이런 것처럼 총알이 막 몇백알씩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막 총알 사고 그래야 돼요 진짜로 센 총알들은 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총알 나오게 하는 폭도 있죠 그런것들 찍어주고 자 다 돌았고 나 더위있죠 아 피켜봐 피켜봐 야 니가 있으면 내가 쏠 수가 없잖아 자 됐고 아 나 병에 걸렸나 지금 뭐가 주황색 이펙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원자 소녀들이죠 자 빠른 저장 아 화력 지원 아 저거 그거죠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약간 경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이름이 뭐였던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흠흠 흠흠 자 지나가보고 아 빨리 좀 정착지를 많이 얻어서 교육로도 좀 하고 애들을 빨리 구원하고 싶네요 자 이런데는 이거 뭐야 죽일 수 있나? 어 안 죽는군요 어 저건 뭐지? 이건 뭘까요? 아 이거 지하로 내려가는 그거죠? 흐흐흐 방공호 열어볼까요? 이거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겠죠? 아 작동도 안되는군요 아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군요 왜 저러나요 강아지 강아지가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나갔을때 얼른 문 닫아버리기 미안하긴 하지만 아 이게 너무 잔인한데 자 버스 뭐 없나? 하나하나 타봅시다 어 아 옷까지 어우 좋아요 아 비켜봐 아 저 강아지 자 없죠? 자 이거 물을 건너야되는데 절로 건넙시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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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없나? 폴 아웃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아실텐데 제가 또 하도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좀 여전히 뭐 어떤 호수같은데서 이상한 백조의 뭐 그런거 괴물같은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황당하죠? 이 게임이 참 재밌는게 뭐 베데스타 게임이 다 그렇겠지만 다 그런것마다 스토리가 있다는거 너무 재밌어요 어 8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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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죠? 자 가서 자 일단 높은 고지대 점령하고 저기인가 보군요 가봅시다 자 아 오버랜드가 왔네요 응 열고 아 이렇게 아 여기구나 아 아 자 무슨일이지? 네 네 여기다 도와줘요 그룹의 레이더들이 우리 혼자 버리지 않는다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자 얼마 걱정하지마 뭐 이런거 다 퀘스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서 죽이고 오면은 그냥 미니맨에 합류하고 거의 1인식이기 때문에 지도 보고 갈게요 아 여기군요 꽤 머네 아 다이아무드 시티도 왔네요 커먼헬스 아 한글화가 다 안된게 좀 많이 좀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거네 하죠 아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요걸 캐스트를 하고 와야지 할 수 있는거죠 우호관계가 아니래요 자 인벤토리 무게 좀 보고 올까요 아 무게가 아 많이 나가는구나 이러면은 갔다올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올까 생츄어리 여기 갑시다 가서 물건 매겨 놓고 다시 오면 돼요 무건이 많을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총같은거 안쓰는 총도 다 그냥 분해해 버리고 혹시 로딩 시간이 좀 줄었죠 제가 예전에 할때는 컴퓨터가 좀 별로라서 거의 옵션을 낮추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로딩 시간이 빨랐던 것 같아요 자 작동산이 다 옮겨주고 음 이거 뭐죠 아 무기작업대 봅시다 제작 당구체 분해 자 십자리 아 소총 정밀 고전술 아 버리고요 수동식 308 308 19 아 잠깐만 308 아 38 구경이군요 34 37 똑같네 똑같군요 자 사전거리를 봐야죠 이럴땐 자 없애고요 산탄총 없애고 렌치 없애고 파이프 권총 응 되고 파이프 리볼버 아 45 구경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 가져간 것도 나쁘지 않네요 없앱시다 자 고정미리 21 22 없애고요 자 파이프 리볼버도 308 구경 구경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게 좋아요 자 개조에 한번 해볼게요 빠른 급탄 아 일단은 됐어요 자 총은 다 없애버렸으니까 일단 수십분 또 옮겨주고 또 봅시다 자 전력 일단 발전기가 필요해요 아 기어가 없군요 그럼 요거라도 요거라도 먼저 해주면 좋죠 아 없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아직 멀었네요 자 물은 됐고 식량이 없구나 식량이 있어도 이거를 관리할 애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방어구가 또 여기있나 방어구 있죠 자 해자 하나 깨요 구내 자 됐고 이것도 개조가 되니깐 안되구요 자 요거 개조 연마금속 이미 됐구나 장갑판 강화 아 장갑판 강화가 이미 됐군요 됐네요 하하하하 할게 없네요 더 좋은 옷들이 아직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스탠다드 자 나아고 자 갑시다 다시 가야겠죠 이제 무게가 좀 얼마야 128로 확 줄었죠 좋아요 거기다가 총 수동식 파이프 소총 34면 나쁘지 않고 총알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일단 38 구경 기본으로 써야될 것 같아요 파이프 리볼버 일단 지겨찾기 넣어놓을게요 자 4 그 다음 파이프 소총 308 구경이 47발 있으니까 이것도 5번에 5번이 이건데 5번으로 하고 자 의약품을 어디있나요? 스팀팩 스팀팩이 0번으로 갈게요 0 제트도 저런 것 해주면 좋긴 한데 아직 뭐 그럴 단계는 아니죠 두더지 고기 꼬치고기 하나 먹어 자 다 찾고 다시 갑시다 이제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네요 오버랜드 옆에서 갑시다 핏보이 그쵸 나중에 헬멧에 머리에 뭐 그 조명 나오는 헬멧 쓰면은 아 밤이 좀 싫은데 아침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밤은 좀 제가 싫어하거든요 아 자는게 안되는구나 아예 아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하나 가다 보면 아침 되겠죠 뭐 이건 기다리는게 스카이리밍 T 누르면 기다리는게 되는데 기다리는게 안되네요 제가 잊어버린건지 뭐 자 자 여기서 퀴를 누르면 어 정창민 보이구요 앞에 앞에 베이지가 않아요 자 뭐 도시가 있군요 다이몬드시티인가 자 없죠 아무것도 자 주변 한번 둘러보고요 아 여기도 찍어주고 갈까 아 다리 건너니까 그냥 갑시다 볼트 81 찍어주고 안 가도 되겠죠 볼트 81도 가라고 나오긴 했는데 볼트는 들어갈 때마다 볼트 안에 스토리를 알아내는게 재밌어요 물론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리를 건너야되나요 자 한번 아무것도 없죠 저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은 바로 거기에 저기 있다고 나오니까 은신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 나오면 빨간색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은신 상태에서 좀 느린게 문제죠 근데 앞이 안보여서 지금 아 이거 뭐야 아 막힌 길이군요 총소리가 들리네요 어디서 올라갈 수 없나 아 올라갈 수 있군요 아 다 왔네요 자 레벨업을 빨리 해야지 이거 매력을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매력을 왜 이렇게 낮게 했지 내가 매력을 왜 이렇게 낮게 했지 이쪽인가요? 아 이쪽이군요 어 뭐야 아 안보여요 어 깜짝이야 자 꺼버리고 어 안보여요 지금 하나도 제가 안보여서 싸울 수가 없네 이걸로 될까? 어 한대 남아 이건가요? 이거 맞나 보네요 아 깜짝이야 자 일단 여기서 자 이리 와 어디 있었나? 왜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안 터져? 어 아 정말 아 여기 여기인가요? 아 여기 입구 여기가 입구군요 뭐야 뭐야 베야지 아침에 주말마다 아침에 게임하면 있기 문제예요 아 안마커튼 하나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해가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모니터가 베지가 않아요 아 참 오 깜짝이야 다친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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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 적은 없고요 일단 여기 적은 없고요 일단 여기 적은 없고요 어디갔어? 어? 자 갑시다 거기있어 자 됐고 장전 배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죠? 갈비뼈 뭔가요? 스텔스 부위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스텔스 부위가 그거죠? 약간 투명하게 하는 거? 그 안에 지금 은신 중이라 지금 애들이 못 알아보는 거 있죠? 스텔스 부위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여기 있을 줄 알았더니 아 여기 있겠네요 됐죠? 자동 충전이 안되는군요 자동 장전이 안되는구나 자 다 챙겨주고 자 다 챙겨주고요 오 좋아요 자 뭐 있나 봅시다 자 다 챙겨주고요 시험관 자 선풍기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아 비켜봐 아 가끔가다 길망하는 거 너무 좋아 아 안되고요 방어구 작업대 뭐 있나 여기? 타자기 선풍기 자 선풍기 아 요거 열고 싶은데 안되네요 자 뭐 어크레이드 할 게 있나? 자 됐죠 자 의약품 하나 먹어줍시다 가방에서 개고기 아이 애기 언니로서 참 개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선 먹어야죠 올라가면 되겠죠 자 소리가 들리나보군요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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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보이지가 않았어 지금 가봅시다 응 응? 어 어디 데려가야 돼 야 야 오우씨 왜 이래 흑 흑 흑 흑 흑 흑 원망해군요 하하 흑 자 진이 너무 많대요 흑흑 자 그렇게 먹어주고 내복 필요 없죠? 버립시다 무게 순으로 좀 볼게요 무게가 정렬 제가 하면서도 너무 웃기네요 잘하는게 아니라 못해서 너무 웃겨요 버리고 버리고 일단 됐네 자 됐어요 이걸 켜야지 뭐야 이 안에 와인 와인 먹었다고 무겁나 와인 가졌다고 무겁다고 와인 먹어줍시다 와인이 무게가 1밖에 안되는데 무겁다 그러죠? 두개 먹어 자 여기서 무거운건 뭔가요? 누카체리 기타 잡동사니 타자기가 이렇게 무겁어요? 와 자 전등갓 아 스틴팩이군요 벽뚜껑 벽뚜껑이 돈이죠? 별 필요한건 없는데?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군요 열어봐야지 틱 오 됐네요 나이스 아 글루 글루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아 카메라 아우 좋아요 자 또 무거워 이놈의 무게 잡동사니 자 무게 쓸데없는거 버립시다 신호탄 발사기 필요하구요 무게 9.6이나 되죠? 자 가치가 사정거리 정확도 가치 가치가 제일 나쁜거 화염병 무게 낮으니까 버리고 다 렌치 무게가 아유 버립시다 렌치 뭡니까 저거 됐죠? 바꿔봤자 어차피 강철밖에 안되니깐 이 게임 자체가 원래 여유있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로딩시간이 길군요 어쩔 수 없네요 더 옵션을 내리긴 좀 아까워서 이거 와 옵션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 옵션을 하나 내렸는데도 오래 걸리네 이게 원래 오래 걸리나 보네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컴퓨터가 좋은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는게 아 마음에 안드네요 게임이 야 너무한거 아니야? 예전 컴퓨터보다 훨씬 오래걸리는 느낌 이게 왜이러지? 이렇게 오래걸릴 이유가 없는데 곰인형 이놈의 무게는 정말? 스위치 블레이드 버리고요 아 지뢰가 무겁긴 하지만 자 의류 보호구 하나 몇개 더 버립시다 보호구가 너무 무거워요 무게가 5 7 됐죠? 역시 안보이구요 오 깜짝이야 떨어지나? 아무리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했다고 이렇게 뭐 있는게 없죠? 건너갈 수 있을까? 아 오이 Shiet 아 뭐야 아 건어하지도 못하고 바로 낙사 이게 뭐야 아 바로 여기군요 자 됐어요 어 무거우니까 이제 가방에서 하나 버립시다 그냥 가야겠네요 자 지도를 해서 갑시다 했으니까 뭐 다시 돌아오고 이제 뭐 가입한다고 하겠죠 왜 안 뛰어 무게가 넘어갔나요 잠깐만요 일단 대화해주고 야 대화야 안해 자 알았어 됐죠 일단은 가서 먹깁시다 이거 아 무거워 아까 와인을 먹어서 무게가 조금 늘었나봐요 보관해주고 됐죠 자 제작할 것도 있나 볼게요 구이 있군요 자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조합 둘 셋 됐고 스프 없고 없고요 자 여기도 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 뭐 해줄까 봅시다 상황이 방어가 빵이군요 전기 없고요 이거 아 고무 아 고무 방어가 빵이니까 방어 하나 해줍시다 방어가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아 기름이 없어요 두 명 두 명 밖에 없구나 여기 방어가 위에 빨간색이니까 여기다 해주면은 자 방어가기가 됐죠 당분간 이렇게 살아라 어쩔 수 없네요 자 프레스탄 가비한테 다시 가볼게요 자 프레스탄 가비한테 다시 가볼게요 자 프레스탄 가비한테 다시 가볼게요 아니요 일단 여기 물건 좀 뺍시다 자 모두 가져가기 아 뭐야 무겁다고 너무 다 옮기면은 또 여기 없어서 아 참 필요한 것만 좀 가져갈게요 목재 필요 없고 이런거 원더글루 작동사니 이런거 좀 내려놓고 갑시다 음 음 됐죠 아 교육로를 빨리 하고 싶은데 아 이건 뭐지 아 네이클로버퍼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매력을 기본 처음에 6으로 시작할걸 그랬어요 너무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은 저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하지만 제가 또 게임하면서 다시 되돌리기는 잘 안하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가 부족한게 있는지 봅시다 자 전력 됐고 식량 물 충분하구요 침대도 괜찮아요 아 맞다 침대가 지금 지금 노상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그렇군요 노상에 있으면 침대가 효과를 반밖에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지붕을 만들어 주는게 좋겠어요 자 구조물 목재 아 이걸로 할까 아 이걸로 할까 자 이걸로 합시다 4 5 6 7 8 9 됐어요 하고 이거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셋 지붕이 있는거랑 없는거랑 또 자는게 차이가 있나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노상에서 자는거랑 그래도 지붕이 있는거랑은 천지차이니까 해줘야죠 벽은 없어도 되나요 근데 벽은 없어요 자 이러면 또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아니아니야 요것도 옮겨주고 그러면 침대가 11개 11개는 좀 그러니까 12개까지 해줍시다 어차피 식량이 12개까지 되기 때문에 식량이 12개까지 해줄게요 침대 침대는 제일 싸구려 항상 침대가 은근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재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침대는 제일 싸구려로 해요 자 됐죠 오 프레스턴 갑이 어딨나 17 저기 있네요 흠흠흠 흠흠흠 하핫흠 뭐 필요해요 제 그 사례들에게 그 사례들을 그 사례들을 저에게 그 사례들을 일찍으로 좋은 것 또 맨날 아하 또 맨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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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배롭했어요 아하 아하 자 됐고요 올립시다 아 매력이에요 이걸 올려야지 자 매력 4까지 올렸죠 아 요게 되는군요 자 1,2,3,4 그 다음에 5,6,6이 되어야지 요게 됩니다 아 미치겠네 스트라이크 자동차 공장 아 식당으로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자 소주 공기기 없구요 작업장 아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무기죠 무기작업대 자 개조 좀 할게요 강화몸충에서 연산은 별로에요 강화몸충에서 아 고위력 몸총 고위력 몸총이 되는군요 몸 총몸 고위력 총몸 말도 어려워 자 지금 몇개 있나 지금 에이 씁시다 단축총렬 탄창이 좀 대용량 아 신속장전 대용 아 독보적인 탄창 용량 대용 찬창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하지만 뭐할까? 독천적인 탄창 용량 아 이거 할까요? 이거 합시다 그냥 드럼 탄창 탄창이 많은게 좋아요 스위치 블레이드 분해 필요없는거 다 분해할게요 분해 자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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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분해 음 요거 하는것도 레벨업이 잘 되니까 해도록 할게요 자 개조 중량화 몸총 22에서 가능하면은 피해 위주로 갈게요 강화 연산이 필요없어요 고위력 몸총으로 아 많이 없는데 아 접착제가 많이 필요하군요 아 탄창 좀 갑시다 자 조준기 조준기도 발광 조준기 좋죠 조준기 찜이야 아 접착제 항상 느끼는건데 접착제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해결하고 자차 봉산에 옮겨주고 더 필요한게 없나 아 맞죠 접착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어디였나 음식물 만드는 음식 그 조리하는 데서 접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가 뭐였는지 아마 이쪽에 있겠죠 어딨더라 조리대가 어디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죠 자 보면은 자 조리대에서 자 실용품에서 녹말풀이 접착제거든요 아 옥수수랑 이거 뭐야 뮤트 프루트 뮤트 프루트 뮤트 프루트랑 옥수수가 있으면 녹말풀 저 접착제에요 아 항무지 칵테일도 만들 수 있고 아 더러운 물 3개가 있으면 정체된 물을 만들 수 있군요 됐네요 낮이니까 자 무기 한번 보고 아 222 자 필요없는 것들 해제하고 갑시다 필요한 건 다 해체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 있죠 자 해제 분해 가죽밖에 안나오잖아 좀 다음부터 이거 좀 필요한 것만 딱딱 챙겨와줘 올게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안보고 그냥 다 때려 넣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됐죠 어 재련한 자 됐고 핏보이가 이것도 개조가 되나 경량화 접착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돼요 접착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글 달린 방독면 자 R 키 자 의류품 의류 중에 이런 것도 더 넣어줄게요 갈죽 재킷 필요 없는데 괜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레이더 가지고 필요 없고 고글 필요 없고요 작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포대차로 무게만 나가는 거죠 이거는 넣어놓읍시다 빨간색 드레스 나중에 예쁜 여자 만나면 드레스 입혀줄게요 사이코 뭐 거의 안 쓰던 물건 여기 있는 건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무게만 많이 나오고 쓰지도 않아요 메론 뭡니까 이거 여기서 무게 무게 무게서 누르고 보면은 아 무겁죠 됐네요 이정도면 됐죠 뭐 그럼 100대로 떨어졌죠 갑시다 자 다음 목표 어 정보로 볼게요 스트라이크 아 볼트 8일을 조사하세요 볼트 8일도 가보고 싶은데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드럼닝 식단에서 바로 가면 되겠죠 잠깐 뭐야 이건 아 볼트 8일 볼트 8일 볼트 8일 집 지웁시다 좀 이따 나중에 갈게 드럼닝 식단에서 바로 갑시다 신스네요 나중에 신스랑도 막 싸우고 그래야 되니까 또 이런 게임은 스카이림 약간 배드스타 게임이 항상 할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 어디갔어 어디갔죠 어 어딘데 아 저기 있군요 뭐 뭐야 아 아 아 아 아유 우리 착한 강아지 아유 예뻐라 아이고 예뻐해줘야죠 저럴 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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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야 탄창 48발 됐네요 좋아요 총알짐 사갑시다 여기 아줌마한테 총알짐 사갈게요 카르라 카르라 아 아 아 아 한번 그랬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줌마 어디 갔나? 워프갱이 죽을래. 자, 거래. 자, 어디 가야 해. 다 사라져. 아, 이거 있잖아. 이거 가서 한번 심어줄게요. 이거 사고. 이거 여기서 파는구나. 옥수수도 하나 삽시다. 자, 카메라. 사가지고 심으면 그걸로 이제 되겠죠. 탄도 사고. 38분 다 사. 나중에 없는 것보다는 아, 돈이. 아, 내가 돈이 없군요. 돈이 없었다. 자, 거래. 아, 내가 맞다. 그 하나 샀었다가 돈이 없죠? 돈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죠, 왜? 자, 의료 됐고. 의약품. 자, 옥수수랑. 뮤트프루트. 됐고. 머리핀. 탄약. 아, 탄약이 지금. 308이 62밖에 없죠? 음. 삽시다. 됐어요. 팔 건 없지만. 아. 지뢰 팔고. 이거 두 개 팝시다. 아, 네 개 팔고요. 아, 개고기. 파리고기 팔고요. 맘에 안 들어요. 아, 꼬치구이. 아, 이거 좋아요. 안 돼요. 덴디보이 팔고. 라드루치 고기 팝시다. 데이저 그린 팔고. 멘티스 팔게요. 멘티스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위스키 팔고요. 버프아웃도 팔고. 자, 블러드리프 팔고요. 사이코. 아, 사이코 팔어. 사리콩. 야생 저거 어차피 먹을 수도 없어요. 조각눈 두더지 고기. 캔디컴 팔고요. 베리 팔고. 타토. 무게. 26개. 팔고. 헛플라워 팝시다. 됐네요. 개밥도 팔고. 됐습니다. 뭐, 나름 음식물도 파니까 돈이 되는군요. 자, 다시 갈게요. 음. 아, 또 밤이 돼가나? 자. 가봅시다. 자, 1번. 장전해줘야죠. 2번. 3번. 4번. 5번. 6번. 아, 6번은 뭐야? 잠깐만요. 6번은 뭐죠? 뭔데 약을 먹었어? 자, 6번에다가 술탄 넣어줄게요. 6번. 됐죠? 자, 화염병. 현병. 현병 몇이야? 아, 9번이구나. 7번. 아, 여기도 이제. 드디어 왔네요. 극장. 어, 뭐 발견했어? 어, 뭐 발견했어? 자, 갑시다. 어, 어? 우리 애가 뭐 몰고 왔나요? 어, 별거 없군요. 라드꼬치구이. 보드카. 어우. 잠깐. 쇼파. 아, 비켜봐. 비켜봐. 아브락소 세제. 좋아요. 여기도 나중에 다 여기 해줘야죠. 아, 벽뚜껑 지레가 있구요. 아, 뭐야. 어잉? 자, 뭐. 뭐 맞추겠죠? 아, 안 보이니까 이걸 최대한 이용할게요.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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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름 좋네요. 됐고. 또 어디있나? 또 없나요? 자, 가지고. 무명실. 여기 아까 고기 구운도 있었죠? 바로 구워줍시다. 고기 같은건 바로 바로 구워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상해요. 고기. 진짜로 상하진 않지만. 자, 나가서. 바로 먹어주면 되겠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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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운 계곡이 먼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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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죠 아무것도 아 라디오 소리군요 라디오가 아 있구나 자 끄구요 담배값 필요없고 자 뒤에 뭐했나 봅시다 자 다 챙겨주고 전구까지 대걸레? 아 비켜봐 아가 비켜봐 아 라이터 좋아요 깡통 잡동산이 모아서 여기서 모아야겠죠 모으려면은 전기 일단 잡동산이 좀 모으고 그 다음에 볼게요 랜턴 권총 밀즙베개 매트리스가 있구나 아 됐네요 매트리스에서 잠 좀 갑시다 지금은 밤이니까 10시간 자면 되겠죠 좋아요 아침에 다시 할게요 깜깜한 거 너무 싫어요 저는 됐습니다 아침에 됐겠지 밝아졌죠? 아 좋아요 자 여기가 이제 내 아지트가 됐으니까 어디 들어? 자 볼게요 어 안되네 아 27리터 저기죠 아 저기죠 저 안에 있죠 짠 아 이거 열어야 돼 또? 아니 아니 자 항상 여기 여기 지금 자동차 여기가 거의 하다보면은 이제 메인 기지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자 됐죠 아 잡동사이가 많군요 좋아요 자 해서 음 자 됐죠 일단 나가고 소주품 옮깁시다 다 옮기고 자 이제 할 수 있는 거 해 볼게요 응? 어 열었잖아 뭐 어쩌라고 아 이거 만들라는 거죠 발전기랑 그거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어? 어 그냥 해주나요? 어 그냥 해주는군요 웬일이야 들어 있네 그냥 자 항상 발전기는 여기다가 해줄게요 아니 요 위에다 합시다 여기다 놓고 됐어요 하고 자 요거죠 아 이미 여기 들어 있군요 재료가 아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주고 스페이스바로 연결 딱 해주면 됐어요 자 됐죠 프레스턴 가비와 대화하세요 여기 식량이 없기 때문에 식량 이제 식량해주고 물 물이랑 식량은 기본이니까 물이 빵이죠 물 물 떠올 데가 없으니까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 콘크리트 물 자 물은 맹바닥에 해야 되거든요 요런데도 잘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뭐 보도볼이 깨진 건지 여기 요런데 보도볼이 깨진데 자 일단 3개 3개 3개밖에 안되구요 자 음식 아 옥수수라 뮤르무트 이거는 저 위에 가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침대 자 침대 요거죠 요 안에 합시다 이 안에 쭉 배열하면 돼요 자 이 안에 자 이 안에 요렇게 그거보다 일단 요거 방 좀 치웁시다 아이야 음 됐고 요런거 치울게요 쓸데없는거 좀 해산 좀 하고 어 또 없자 잡동산이? 요런거 뭐야 아 캔디컴 가지고요 잡동산이 좀 없앱시다 아 주민이 벌써 들이왔어요 아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지 좀 빨리 뭐가 되는군요 그라구나 진행이 빨리 되는구나 이게 여기 여기를 해야지 빨리 되는군요 자 위에서부터 자 될게요 됐어요 침구류 아 되나요 하나 자 그리고 요 안에 쭉 깔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아 안돼 하나 둘 셋 넷 됐네요 됐고 식량이 식량이 문제인데 어 뭐야 어 뭐야 거대파리 왠파리 분비성 있겠죠 어 파리고기 자 지켜줄 것도 필요하니깐 지켜줄 것도 필요하니깐 자 됐고 어 요거 방어 포탑이 될까요? 아 기어가 없군요 자 경계초소 하나 할게요 경계초소 하나 할게요 경계초소는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하죠 아니요 됐어요 애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 그 와중에 자 제작 압압 종 어딨더라 여긴가요 아 어딨더라 아 여기죠 자원 기타 땡 치는 종 항상 여기 딱 해주고 그리고 오면은 자 이거 됐어요 자 분의합시다 잡동산에다 치워야죠 자 항상 깨끗하게 우리 마을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아 참 너무 깔끔해서 탈이에요 저는 흐흐흐흐 자 우타리들 너무 치우면 또 안좋으니까 적당히 치울게요 우타리를 다 치워버리면은 우리 무광비로 또 기지가 노출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너무 치우는 것도 안좋아요 아 있죠 여기 자 너 일로와 일단 저거 방어 좀 시킵시다 여기 와서 요거 시키고 자 목재 충분히 다 까주고요 자 필요 없는거 다 필요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자동차 극장이라 스피커 이런게 다 따로 있네요 아 저 물 물에 방사선이 지금 나오는거죠 자 식량이 좀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아 그냥 심을까 저거 아 빨리빨리빨리 오우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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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잘 장난아닌데? 자 이정도면 깨끗하죠 램프 항아리 됐네요 식량이 좀 없긴 하지만 이쪽에 식량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심읍시다 자 요거 미루미트 오 어디가 어디가 계속 달려가기를 눌러버렸네요 제가 자 요거 하나 옥수수 옥수수 하나 있네요 하나 자 됐죠 넌 뭐야 일로와 식량해 식량 1 식량 1이에요 아 미치겠네 아 타토라도 좀 따올걸 그랬네요 요거를 위주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또 열리면은 또 하면 되죠 뭐 라드엑스 하나 먹을게요 자 라드엑스 아 매드엑스인가요? 아 라드엑스 하나밖에 없네 라드어웨이 아 마이너스 300 인데 벌써 아 좀 이따 갑시다 지금 150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방사능능도가 지금 곱하기 100으로 나오죠 그래프 수치가 지금 200이 좀 안되니까 한 150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0이 되면은 한 요정도 되면은 이거 메드엑스 하나 먹으면 됩니다 아직 먹을 때는 아니니까 자 정리 조금 더 할게요 자 이것도 다 없애주고요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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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다 필요 없죠? 자 문은 필요합니다 공중지 하나 필요 없고 이런거 너무 좋아요 퓨즈 같은게 잘 나오니까 콘크리트 모래 꼭 필요하죠 필요 없고 자 이거 치울 수 있나요? 아 안되는군요 자 드디어 여기 여길 점령했군요 저쪽 가서 저 건물도 한번 싹 정리할게요 저 건물에도 잡동상의가 많거든요 자 식량 램프 항아리 항아리는 좀 뭘까요? 자 여기도 정리합시다 깔게 유리 좋아요 쇼팍 치우고 다 부숴버려 본격 재활용 게임이죠? 재활용 재활용을 이렇게 권장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진짜로 자 기름통 렌치도 좋고 이거는 스크린 천 랜턴 됐어요 다 부숴버려 뭐야 아 탄 자 보관하구요 트렁크? 트렁크 뭐가 있을까? 녹색 드레스 좋아요 어우 이런거 빨리 여캐가 나와야지 이걸 빨리 입히는데 항상 전 게임할때 여기를 좀 이제 여성 캐릭들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여성 캐릭들을 쭉 나열해놓고 그랬는데 탄이 있었는데 깡통 베이지가 않아요 아 저기 있군요 모니터 화면이 너무 어둡나 아까 거기 달려온 방사는 맞는데 아유 또 없애주고요 어 퓨즈 됐죠 나무도 좀 없애주고 갑시다 벌써 열리진 않았겠죠 멀었네요 됐어요 여긴 됐고 이제 프레스턴 가비안트 가면은 또 얘기하겠죠 여기까지는 와야지 좀 기본 정착지를 더 꾸밀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전까지는 뭐 안 되니까 자 소집어 옮기기 아 여기다가 옮기는 아 여기다가 옮기는 건 좀 그렇죠 일단은 가비 어딨나 가비 자 일로와 일로와 가비 가비 가비하니까 가비능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사무즈그애 중에 선비족이죠 가비 가비능 어딨어 아 어디있는거야 아 저 안에 있군요 아 진짜 어디있나 했더니 뭐하나 술이나 먹고 있어요 그곳에 내가 보내주셨고 라디오 비콘을 설치했고 아주 좋은 느낌이네요 사람들은 어떤 곳을 제공하려면 그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보통은 아 공격지휘라고 아 공격지휘라고? 아 공격지휘라고? 이제 공격을 지휘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 해제해버리. 앉아있는 꼴을 못 보겠어요. 자 여기 이런 데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해제해버리겠죠. 해제해버리고. 어디 이렇게 편한 데서 지금 혼자서 추를 먹고 있어요. 자 갑시다. 자 부셔버리고. 다 부셔버렸. 매드엑스 이건 가져야죠. 자 매드엑스는 가집시다. 자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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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어 부실 거 많네 여기. 재활용할 게 너무 많아요. 아 금고까지? 뭐죠? 어 화장실은 별게 할 게 없네. 서류함? 액자까지? 됐네요. 됐다. 갑이 말도 들었고. 침대도 있고요. 아 여기 사토 좀 가져가야겠죠? 사토 좀 가져가서 애들 식량 좀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가져갑시다. 일단은 자 극장 극장에 식량도 좀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할게요. 자 네번째 시간인데 네번째 시간만에 조금 뭔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식량이죠? 아 잠깐만 어 나왔잖아? 하나 자 식량 잘 자라네요 확실히 요거 요게 최고입니다. 제가 저는 요거 요게 최고예요. 뉴르트 뉴르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옥수수 이걸로 접착제를 만들 수 있죠? 됐죠? 이러면 식량이 셋 됐죠? 어 이거 그냥 타토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아 최고네 자 표지폭기기 자 잡동사에 정보 날려주고요. 더 부족한 게 없는지 봅시다. 여기 아무래도 기지가 방어가 좀 딸리거든요. 방어 봅시다. 되나? 아 기어가 하나 부족하군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정보 볼게요. 화력 지원 화력 지원 아 여기 도와주라고? 어 너 뭔데? 아 여기 로켓 주유소가 지금 빵 아무도 없어요. 교역이 돼야지 뭐가 좀 될 텐데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걸로 이제 접착지 좀 더 해가지고 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